마자 마시고 쪽지 마시고 바닥 조심하세요 보스 뒤로 숨으세요 계속 이동 전박에다 깔고 오세요 계속 이동 당신이 대상입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상속 좀 드세요 해제 준비 해제 보스 뒤로 숨으세요 계속 이동 여기 계기 살아요 보석 쓰시면 되죠 자소정 잘 감아주시고 전방이랑 깔고 오시고 계기 계기 열라 디딧 조금 있어요 계기 또 하세요 거기 전부 아쉽네요 전부 해 전부 안 돼? 이로만이 전부 안되나 안되나 보자 먼저 나가지 마세요 얄라 나가고 전탱 전탱님 머리에 네모로 보이시고 블러드 이쪽 머리 네모로 보이세요 같이 맞아요 이거 같이 맞고 같이 맞아요 혼자 맞으세요 쫄 잡으세요 1번 쫄 2번 핫 고핀 쓸거고 됐습니다 서코칭 황금 조심하시오 바닥 조심하세요 같이 맞으세요 같이 맞으세요 같이 맞으세요 석연댕님 구원 올리세요 그리고 석연댕님 구원 올리세요 그리고 석연댕님 구원 올리세요 광역 데미지 들어옵니다 해버렸고 살려요 석연댕님 구원 올리세요 멀리 멀리 나가시고 멀리 멀리 나가시고 또 석연댕님 구원 올리세요 또 석연댕님 구원 올리세요 같이 맞으세요 같이 맞으세요 같이 맞으세요 제지결 하나 더 딸라니 구원 하나 더 남은거 없네 블러드 블러드 잘 까세요 뭐하나 구축 도축보세요 2파 쓸사 나가시고 블러드 그렇죠 황금, 꽃이나 황금 꽃이나 황금 꽃이나 황금 이런생금 네모로 오세요 네모 됐고 바로 인정하세요